네 오늘은 골드 뮤직비디오 리액션 한 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렛츠고! 나 진짜 처음 봐요 나도 처음 봐 지금 발매하고 바로 보는 거예요 이게 티저에 나왔던 여기 예뻤는데 귀여워 같아요 아 이게 좋았구나 집이 만들어졌어 이거 언제 찍을래? 그 날 마지막 날에 우리 먼저 찍었잖아 아 저기 있네 나 한 번 봐줘 한번만 저기 뭐야 누구야 나 와이어 이게 그거라고? 그거 하기 위해서 와이어를 탄 거야 아 진짜 너야? 너야? 난 거야? 얘 이러고 있었잖아 이런 게 있다가 금을 뿌린 거야 근데 그거 그냥 서서 이렇게 해서 눕기 떴어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는 한데 디테일이 있는 게 이게 채령이랍니다 여러분 누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오 한들이 날씨가 아주 좋았어요 이날 왜냐면 실내기 때문이죠 시지기 때문인데 너무 예뻐라 너무 예뻐라 황금알거위금 같아 이거 진짜 벌어진 거예요 진짜 밑에 용암이 있었어요 여러분 유나 이뻐 음악이래 와우 슬로우를 걸면 예지의 멋있음이 두배가 돼 두배가 돼 이렇게 못 치우는 거야? 흐흐흐흐흐 아 이게 뽀빠구나 근데 이렇게 할 때마다 금이 막 나오는데? 알라딘가 있어? 그니까 그니까 약간 뭔가 그런 느낌이다 약간 마법 쓰는 것 같고 어 맞아 오 윙크했어요 벗어가지고 맞아 아 이 차이가니까 말이 안나오네 아 나 모자 이만큼 삐뚤어진 거 왜 아무리 얘기 안했지? 몰랐어 너무 자고 있네 새벽 5시여가지고 비중이 다 자고 있어 나 이거 좀 창피하다 왜? 너무 내가 이러붙다 카메라 바로 앞으로 그럴 수 있어 이 옷도 레이트 와 화면 분할 누가 리안 이렇게 누가 이렇게 받아 넣었어? 이 창 너무 귀엽지 않아? 리안이 귀여워 우와 뒤에서 금 떨어진다 우와 진짜 금이에요 나바족 금 떨어지는 거 보지 말고 우와 저거 멋있다 류진아 좀 예뻤다 우와 류진 야 마술사 너 진이구나 너 진이구나 진이가 맞긴 하지 다운하시라고 볼 수 있지 우와 멋있다 나 여기 진짜 너무 좋아 나도 여기 좋아 여기 티저 나왔었는데 난 여기가 진짜 너무 예뻤어 이 세트 나방이 많긴 했지만 진짜 멋있었어 나방이 다 그런 줄 알고 진짜 약간 안 미끄러웠으면 저기서 범인하는 거 맞아 맞아 아쉬워 해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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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이 되게 좋다 어 딱이야 이거 조절했던 거야 가운데로 조절했던 거야 제일 첫날 제일 먼저 찍은 씬이 맨 마지막에 들어가 맞아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희 진짜 아직 우리 그 위치들의 반응도 아예 못 본 상태거든요. 이제 가서 모니터 해야 해요. 저희 이제 골드 앨범 많은 사랑과 단식 부탁드리고 우리 이번 활동도 같이 잘해봐요. 안녕! 우리 그거! 이거 뭐였지? 골드! 아 골드구나. 그럼 시작! 골드! 안녕!